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정면 송도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의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천막은 감사원 앞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크게 반발을 했죠. 무례한 짓이다, 매우 무례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여야 간에 뜨거운데 민주당 의원들 오늘 감사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먼저 의견 주시죠. 이게 정상적인 감사가 아닌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 감사다. 이미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훈 전 실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감사원의 직접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감사 절차상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대통령이 확인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라는 것이 결국에 월북 판단 과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늘 국방위, 국회 국방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2020년 9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얘기, 당시 국방부가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 이 내용만 다시 살펴봐도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간사조차도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정황이 선명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 조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서훈 실장, 박주영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공개된 것은 명백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는 단승이다. 그래서 민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그대로 묵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데 말이죠. 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가 정치 보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북한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살해당할 때까지 적극적인 구조 지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을 뒤집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데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작용했다는 것도 언론인론을 통해서 익히 알려졌고요. 검찰이 청와대가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숨겨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왔고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관련 첩보 자료를 무단 삭제했던 혐의 이런 부분들도 다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실을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청와대를 빼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초 상황 판단이 이틀 만에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뭔가 이걸 묻지 않고 가는 게 책임 방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분들이 거부를 했어요. 이 두 분은 거부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 무슨 경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직적인 거부 의사 아니냐 감사에 대한 자기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이다 이 점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의 없는 짓이다라고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게 윤건영 의원의 전원인데요. 그래서 법 앞에 사실 만인이 평등한 것인데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감사원의 조사에서 예외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만 대통령까지 어떤 사실 조사, 직무 감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 단계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만으로 일종의 어떤 위법 부당함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 때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이 필수적일 때 이럴 때면 납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에 지금 쭉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발, 감사원 발로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이지 이걸 기정사실처럼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첩보자산이 삭제됐다. 국방부에 다 있습니다. 그거 오히려 감사원이나 지금 대통령실 확인해 보면 당시 한미 첩보자산 확보된 내용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정보 내용 다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서 그 내용 사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이걸 공개하면 이게 안보상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사안을 이렇게 끌고 가면 국방위에서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감사원이 나서서 해경이 기존의 조사를 번복하고 바로 감사 착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뭘 했나 모르겠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한 첩보자산 내용만 확인해도 굳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서면 조사 내용을 지금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히 구료개교, 또 비석어 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시점에 국면 장안용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불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주의자 아니십니까? 본인이 위법한 부분에 있다면 수사를 마다하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감사라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봅니다. 국면 전환용 아니냐, 흠집내기다, 또 망신주기 아니냐. 아니, 조사 대상자가 자기가 조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 6월 말 7월 초에 시작된 건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출석 서면 통지서를 질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감사가 마무리 단계 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출석할 사람들이 안 하고 하면서 왜 그 사람들도 안 했는데 대통령 보고 조사를 하느냐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2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당시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적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행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퇴직 대통령이면서 무슨 정치 보복이니 표적 수사니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 질의서를 받은 사람이 4, 5분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93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98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질문서를 받아서 답변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하지 않아서 감사원이 당시에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 결과를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서 통고를 하든지 아니면 수령을 거부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표적 수사니 무슨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찔리는 게 많아서 그렇든지 숨겨야 될 사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조사 요청, 질의에 대해서 알린 건 사실 문 전 대통령 측 아닙니까? 굳이 알렸어야 했느냐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시각이에요. 글쎄요. 이거를 윤건영 의원께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이나 현 정부가 이걸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 모든 수사나 감사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감사 결과 발표할 때 박지원 전 원장 또 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도 있었지만 회신되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 감사 결과 발표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공개되지 않을 것을 일부러 공개해서 정치 쟁점을 했다. 이건 사실에 맞지 않고요. 이거 틀림없이 이게 지금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지금 감사원은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도대체 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뭘 확인하는지 물론 질의서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 공무원들 해경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뭐 이 관련돼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위법 부당한 범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전제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감사나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 세간에 어떤 나오고 있는 의혹이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다 흘리고 있는 내용이지 확인된 내용은 이미 2020년 9월 국회 비공개 속기록 회의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국정감사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음 주쯤에는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요 천막을 이번에는 검찰 앞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에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를 해서 야당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농협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야당 정치적인 표적 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청래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가 표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성남FC 불법 후원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척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공소장에다가 공모 혐의로 명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다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은 공소장에다가 공모로 명기를 했다는 것은 이 앞에 저 누굽니까? 성남시 전 두산건설 대표하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인가 하는 사람을 재판에 해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불거져 나왔다는 거고 일정한 정도의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공소장에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남원 관내에 있는 6개 기관, 6개 회사 예를 들면 네이브라든가 두산건설, 농협, 차병원 등등이 160억여 원에 후원을 했다는 건데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그중에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병원부지를, 3000여 평의 병원부지를 불법 용도백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거든요. 이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압수수석의 농협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51억을 후원을 했어요. 그 51억 후원한 대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성남시에 일금고가 됐으니까 그 대가선 입증하는 거는 수사당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필기정입니다. 수사에 따라서 추적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선 전부터 시작됐던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선 전 수사가 됐었죠.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보완수사해서 혐의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끌고 와서 지금 결과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엊그저께 조산건설 전 회장의 공소장에 공모 혐의를 적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가 성립되려면 특혜를 주고 후원금을 받고 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의사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거를 제3자 뇌물수수로 엮는다고 하면 지역의 인허가 관련돼서 관련된 업체들과 행정 업무가 처리되는 모든 절차에 대부분 다 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재명 후보 개인이나 관련자들에게 이익이 기속된 것처럼 계속 주장을 했지만 아무리 수사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를 주는 목목으로 들어간 것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초부터 기소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접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수사한 두산건설 회장의 공소장에 공모를 기재하고 이재명 대표도 기소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이게 법원에 간다고 해도 기소는 할 것으로 보지만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이게 순수하게 실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계속 수사하라. 수사하고 필요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도하는 바와 같이 이게 실제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득을 얻은 게 뭐냐. 이게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건 아니고요. 6개 기관 중에서 5개는 무혐의 처리를 했고 두산건설은 기소견으로 넘겼고요. 지금 오늘 농협도 다 광고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는 기부 부분으로 들어갔고 2차로 들어갈 때 광고비로 들어갔다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검찰이 공소장에다 넣는 내용을 허위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정거 없이. 그래서 저는 기소 이후에 재판을 지켜보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끈끈이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죄 혐의만 10여 건이 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대응할 건지 진짜 국민들의 피로감도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선 패배 이후에 두 달 만에 보궐선거에 지역을 바꿔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그 이후에 두 달 만에 야당 대표 경선에 나갔고요. 야당 대표가 되자마자 셀프 구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던 분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은 자꾸 표적, 정치적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영 간의 싸움으로 진흑당 싸움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희석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지금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들 상당수가 이해할 수 있는 건이고요. 대가성이 뭔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기업이 돈을 50억, 40억, 60억 내어내면서 아무 그것도 없이 순수하게 성남의 부시에다가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대가성 입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이 두산건설의 경우에 관련 문건이 있고 증언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글쎄요. 지금 기소된 관련자의 진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항상 수사할 때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늘 앞세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체 과정과 다른 증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진술이 있다는 내용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관련의 어떤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문서나 이런 부분도 지금 검찰이 발표하는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 단정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쨌든 이 전체적인 국면을 보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의도한 바의 목표는 확실히 이틀 만에 달성했다고 봅니다. 모든 그 굴욕 외교와 관련된 이슈가 단번에 전환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로 지금 국면이 전환됐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게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그렇게 용의 주도하게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 전에 어쨌든 소환조사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겠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 의원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나가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방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체포를 막기 위해서 없는 국회를 소집하거나 이런 걸 방탄 국회라고 하지. 지금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고 표적 수사나 정치 보복적 수사라는 정치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장하는 방탄 국회의 방탄 주장 역시 그런 차이라고 보고요.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